오늘 이 말씀을 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서미교에서 수많은 메시지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영원히 꼭 붙잡으시는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서미교에는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서미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모든 의미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말씀을 주위에서 듣지만 일주일 동안은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일주일 동안, 지나는 동안에 문제나 사건이 터지면 말씀대로 지금 문제나 사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깜빡 쏟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악착같이 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1초까지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시면 이번 주간에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요. 1번부터 14번까지 아웃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 아웃라인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에 대해서 적어놓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들은 정말 더 많겠습니다만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한 14가지로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하듯이 좀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확인하시는 이번 한 주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만앙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서 뉴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And you may ask, why am I saying this? You may have checked the news once in a while. 조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을 때 그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를 사실은 되게 핍박하고 금수 조치까지 치였지 않습니까? And when President Joe Biden visited Saudi Arabia, he persecuted the prince of Saudi Arabia.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말 민주화 운동하던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을 죽이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뭔가 조치를 취했었지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And that is because the prince of Saudi Arabia persecuted and killed a lot of people who were for or acted for democracy and that is why America went against the prince of Saudi Arabia.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전쟁이 터지자마자 수많은 기름과 유가가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전세계의 기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 좀 사우디아라비아도 좀 도와주시고자 그래서 비행기 타고 대통령이 날아갔습니다. And as war arose and oil prices began to rise, President Joe Biden flew over to Saudi Arabia in order to make some more amends. 그래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랑 같이 인사하는 장면을 모든 뉴스 기자들이 아주 세심하게 찍었지요. And all these news reporters took a picture of the President Joe Biden holding hands with the prince of Saudi Arabia. 뭐라고 했냐, 대통령이 허리를 숙였다.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지요. And in Korea, it said that the president bowed to the prince. 예, 그래서 저도 유심히 신문을 쳐다봤습니다. 허리를 숙였나 안 숙였나. And I too looked at the picture and saw if the president was actually bowing to the prince. 약간 좀 apologetic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같이 협조해서 전세계 어려운데 같이 돕자라는 의미로 약간 허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And they were saying that the president bowed a little in a very apologetic way to say that let's make amends for world peace. 보통 대통령이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And usually presidents actually stand up and their posture is very straight as they shake hands. 약간 숙였다는 거예요. But they said that president Joe Biden bowed a little. 계산해보니까 15도 각도도 안 됩니다. But I calculated and it wasn't even a 15 degree angle. 그런데 거기 안에 15도 각도로 숙였지만 거기 안에 엄청난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 모든 의미가 숨어있지요. However, within that 15 degree angle there are so many political meanings behind it. 미안하다. 그리고 진짜 우리 같이 협력해서 뭔가 전세계를 돕자 뭐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They have meanings of I'm very apologetic and let's just join together and help the world. 그 이후의 결과는 잘 안됐습니다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일을 한 것이 그때만 효과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And although it didn't end very well I'm saying that that event had many things following after that. 그부터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도 효과가 나타나지요. and its impact after that event is still following today. 정치인들이 말했던 한마디 정치인들이 실제로 국가 지도자로서 행동했던 모든 것은 지금까지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아주 조심해서 뭐든지 합니다. 의미를 두고 하지요. And because every single word that a politician says has an impact they are very careful of their words. 예, 말이 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때만 하신 거 아닙니다. But in short, Jesus Christ dying on the cross wasn't just one event.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것은 지금도 그 모든 효과가 실제로 변하지 않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And because he is the king of all kings him dying on the cross was just the start of all the things that he was going to do. 왕으로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피가 그 구속이 그 용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He was starting the act of forgiving us and dying for our sins as the king of all kings and he is continuing those things today.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인 한 방울도 지금도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And not a single drop of blood that Jesus shed on the cross has no meaning. 자, 예수님이 얼마나 의미있게 모든 일들을 하셨는지 오늘 한 열네 가지를 짧게 그렇지만 정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And we will shortly but very simply look at the 14 things that Jesus Christ did as he died on the cross. 오늘 27장 읽지 않았지만은요 그렇지만은 15절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And although we did not read all of verse 27 I will start from verse 15. 예수님께서는 연쇄사람범 강도보다 더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Jesus Christ was hated more than a serial killer.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And God allowed that. 왜냐 여러분이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합니다. And at times you are also hated for no reason. 때로는요 여러분도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합니다. And even at times you hate for no reason.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한 마리 상대방을 미워하는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And sometimes what I do may harm and hate another person. 왜냐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에는 그것이 가슴을 찌르는 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한 사람들 생기지요. And we may say things without thinking much but that to the other person may be very scarring and it may even lead to them committing suicide. 성경에 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And in the Bible Jesus Christ says that hating someone is the same as killing someone. 사실 우리가 미움 당할 때 거의 그런 느낌들 많이 받지요. And when you hate someone you may have the same feelings. 이 결과를 어떻게 다 우리가 질문을 질 수 있습니까? But how can we carry on the burden of all of this? 우리가 입에서 나온 말들 우리가 주어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했던 미움의 눈들 미움의 행동들 주어 담을 수 없습니다. We cannot carry the responsibility of all the hate and all the things that we have said.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정하셔서 그에게 모든 미움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던 모든 미움의 결과까지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첫 번째 당했던 일입니다. That's the first thing that Jesus Christ received as the king.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And do you all want to have a new life within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Call Christ as your master.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모든 미움,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미워하는 것들, 다 짊어지시는 우리의 미움 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Call Jesus Christ as your master who will take on all the burden of your hate. 저는 이분 때문에 오늘 아침도 일어납니다. And because of this person, Jesus Christ, I am able to wake up in the morning. 이분이 나의 미움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희망을 나에게 주십니다. And he has taken on my hate and exchanged it for his joy and his happiness.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강탈자들에게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십니다. And second, Jesus Christ was spit on and mocked and stripped by his mockers. 왜냐, 여러분과 우리들이 어떨 때는 더 강한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받고 침뱉음 받는 일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실패로 쓰러질 만큼 너무나 죽을 마음이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할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십니다. And even at times when we are in the field we are blasphemed and we do not we are spit on by people around us and that is why Jesus took on that burden. 왜냐,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분하여금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엉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짐을 맡으시려고 직접 침뱉음 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And Satan suppresses you so that you do not receive these answers that is why Jesus Christ took on that burden he was spit on himself. 특별히 강자들이 여러분하여금 억누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부담을 짊어지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And if you are also mocked by your mockers please know that Jesus Christ has taken on that burden. 그래야 여러분께서 그 강자 앞에서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And that is how you can stand before those mockers later. 혼자는 못 일어납니다. Because you cannot do that alone.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You can never stand alone.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과 홍포를 쓰셨습니다. And Jesus Christ thirdly, he wore a scarlet rope and a crown of thorns. 세상 사람들이 왕이라고 그렇게 씌워주었지요. And the people of the world put this on him because they called him a king. 예. 사실 이스라엘의 이 가시는요. 가시는 우리 한국 여기 있는 가시들은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다라고 해요. 장미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엄청 깁니다. 길고 엄청 쎕니다. 이 가시가요. And unlike the thorns here, like the rose thorns that are very nice and delicate, the thorns in Israel are very sharp and very long. 예. 정말 뾰족뾰족합니다. And they are very extremely sharp. 이거를 머리에 쓰면요. 이 가시가 그냥 이렇게 찌르는 느낌이 아니고 우리 두개구리 있죠. 두결까지 그냥 파고드는 느낌이 듭니다. And when you put this on your head, it doesn't feel like it's just stabbing you, but it feels like it is piercing through your skull. 그거를 예수님께 일부러 씌웠습니다. But they put that crown of thorns on Jesus on purpose.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So why did God allow that to happen?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인생의 왕인 것처럼 결정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치 가시관으로 내 머리를 찌르듯이 맨날 고민하고 날마다 머리 아파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괴로워하거든요. It is because we ourselves make decisions like we are the king of our own lives and we pierce our own skulls with our own worries and our own decisions.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시관을 안 써서 그렇지 경제 문제 때문에 머리가 빠개들지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And although we don't physically wear a crown of thorns we are physically stabbed by these financial issues that we have.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뱉은 말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머리가 완전히 머리통이 완전히 깊이 상처받을 만큼 고민하면서 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자고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Because of the words of people around you you may be constantly worrying and not being able to sleep and ultimately your head has become very scarred. 그 무거운 짐을 그 가시관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아니 내 인생은 내가 왕이야 돼 그래도 내가 주인이 돼야 돼 내려놓지는 못하고 계속 붙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You can let down that burden that crown of thorns but you are so insistent and persistent that you are the king of your life so you hold on to that crown. 주님께서 내일 이를 내가 진짜 책임지겠다 하는데도 못 내놓고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계속 있습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And Jesus Christ is saying that He will carry on your burden but you are so persistent that you are holding on to that crown.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정말 가시관을 짊어지어서 너의 모든 찌르는 모든 고통과 모든 고민과 염려를 그리스께 다 퍼부으시기로 하셨습니다. That is why God put that crown of thorns on Jesus' head saying that all of our pains all of our suffering and worries are put onto Jesus Christ.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So I hope you can call Jesus Christ as your master.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시관을 과감하게 예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And if you invite Jesus Christ as your master I hope you can give that crown of thorns to Him.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가시관을 짊어지시기를 머리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Because Jesus Christ wants to wear your crown of thrones on His head.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정말 얻을 수 있습니다. And your heart and your soul can truly have true rest. 아니 그냥 내 편안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And we're not believing in Jesus so that we are comfortable. 물론 아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괴로워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But Jesus Christ has so much pain when He's looking at us in suffering so He wants to take on that burden for us. 십자가 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십니다. And as before He goes on to the cross Jesus Christ has a punishment of scourging 형벌을 받으십니다. And He has the He receives a lot of punishments. 예. 우리 사람들은요 뭐든지 했던 말들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우리들의 결과라도 다가옵니다. And all the things that we say in our lives come back to us as their result.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이걸 보고 우리 세상에도 카르마다 인과응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And that is why Buddhists and people of the world say this is karma. 예. 실제로 진짜 돌고 돌면 결국 돌아오거든요. Because all of our actions do eventually come back to us. 이 결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But Jesus Christ has taken on these results. 이 결과가 때로 가끔씩 내게 살짝 스쳐 지나가면 해도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선조들에게 있었던 그 술 문제 가정에서 싸우는 문제 안 맞아서 괴로워하던 문제가 우리 자녀들 나에게 살짝 지나가면 부부관계 살짝 스치검 해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And all the problems of alcohol or family problems that come from our parents come to us we get very hurt. 자녀들에게 이것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잠을 설치지 못할 만큼 고민스럽지요. And when the children hear this they cannot sleep and they are very worrying. 그리스께서 이 모든 짐의 결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But Jesus Christ has taken all of these problems and all of their results as his own.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그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And he has taken on the burden of people who have invited him as their master.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결과는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And I'm saying that the result of sin is very painful. 이 채찍질로 맞는 거 이거 사실 한 번이 아니고 한 번만 맞아도요 완전히 기절할 만큼 아프다고 합니다. And they say that being scorched even once is very painful. 그 우리 제가 언제 한번 전세계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아직까지 이슬람 국가라서 무엇인가 사회적인 어떤 문란한 행동하면요 태형 실제로 이렇게 매로 엉덩이하고 이렇게 때리는 그런 거 아직도까지 하지요. And I was looking at the world news and in states like Malaysia because they are still Islamic states if you do something out of the societal norm then they may punish you physically. 그때 태형하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야구 이렇게 속도기 재는 거잖아요. 속도기 재는 걸로 이 몽둥이 속도를 쟀습니다. And they measured how extremely fast they or extremely strong they punished these people and they measured it by the speed of a baseball. 참 별것 별것을 다 하지요. And they do a lot of things. 속도를 재봤더니 때리는 그 속도가 160km 100m 100m per hour And they said that the speed of them punishing them is 100m per hour. 예. 그 정도로 세게 때린다네요. That's how strong they punished them. And if they punish them twice or hit them twice then people usually faint. 첫 번째 맞을 때는 아 하고 그냥 고함 지르고 하는데요 두 번 정도 맞고 나면 몸이 쇼커가 와서 아 소리도 못 나온답니다. 아 잔인하다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죄의 결과가 오면요 우리 삶도 잔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어떤 지역에 있는 스쿨 디스트룩에서 이 성경을 어린이 유해 도서로 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nd I heard that in one school district of California the Bible has been actually restricted for children. 예. 이 십자가의 사건 이런 걸 읽으면 어린이들에게 너무나 잔인해서 읽으면 안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And they said that the scenes of Jesus Christ dying on the cross were too violent for children to read so they restricted it for children. 그리고 또 성경은 너무 솔직해서 어둘줄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And because the Bible is very honest there are things about adultery. 그래서 사실 잔인한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d I thought there may be some cruel things. 그런데 사실 어린일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점점 잘하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사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평생 고통스럽고 평생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If you do not call Jesus Christ as your master then you will continuously live a life of suffering.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루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And number five, Jesus Christ carried the cross up the hill of Gargotha. 왜 그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So why did he do that? 십자가는 자신이 짊어질 형벌의 장이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무덤의 자리입니다. And this was the place where the cross was the symbol of his punishment and the tombstone was the place where he would die. And he carries on the burden of his death. And when we have problems with our finances, then with our first breath in the morning, we hold on to those burdens. And when you have family problems or concerns, then you carry on that burden with you in the beginning of the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I'm fine. I'm good. I'm well. 사실은 아닙니다. 다 십자가 지고 다니면서 I'm well 하고 있습니다. And although your neighbors say good morning, how are you? And you respond I'm fine. I'm good or I'm well. You are actually not fine or good or well. You're carrying that cross of burden. 모든 고민 의 십자가를 지면서 I'm well 하고 있습니다. You're carrying that cross of all of your worries and you're saying that you're well.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나한테 달라라고 마태봄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But Jesus Christ says in Matthew 11 verse 28, Give that cross to me. 너의 죽음 그곳 무덤 좀 들고 다니지 말고 나한테 달라. Don't carry around your death. don't carry around your tombstone but give that to me. But I'm not saying don't say I'm fine at church. And if you're in a good mood then you definitely should say that. However, I hope you can give all of these things to Jesus Christ. 정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심자들아 너희의 십자가를 나한테 달라. 나한테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And Jesus Christ said to those who are heavy laden and burdened give all of your things to me.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십자가 짐을 다 그냥 퍼부었습니다. And that is why Jesus Christ has taken all of the world's sufferings and burdens onto Him.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하나 지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지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And Jesus Christ did not just carry one cross, but as the true king, He carried all of your burdens. 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직접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And as a true priest, He carried on that message that He would carry on all of your burdens.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로 쓸개탄 포도주를 오늘 마시었습니다. And it says that Jesus Christ drank the wine mixed with gulf. 예, 그런데요, 이 쓸개탄 포도주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을 잊게 하려고 되게 쓰고 되게 신 이 포도주를 좀 마심으로 고통을 잊지 않을까 해서 주었다라고 이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And the people of the world knew that wine mixed with gau was very sour so it would almost cancel out the pains that you may be suffering from in the world. 그런데 많은 형벌 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But many experts in punishment actually said that this was wrong. 사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쓰면요, 피 흘리지, 그리고 모든 물을 쏟지, 목말라 죽습니다. 목이 말라서 못 삽니다. 십자가가 너무 잔인한 것이 사실은 십자가의 손발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 있으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6시간 최대 길면요 24시간 48시간 동안 자기가 자기 죽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몸에서 물이 빠져나기 때문에 목이 말라 말라 목이 너무 마르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이라도 마시고 싶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썰개를 탄 너무나 쓴 식초 같은 포도주라도 마시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죽을 맛이랍니다. 얼마나 썩 얼마나 시겠습니까? 이게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이 얼굴 그 모든 혀 여기까지도 고통을 더하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 로마 군인들이 일부러 이 목마름을 이용해서 조롱하려고 만들어낸 그게 매개체지요. 사실 우리 삶에서 우리 너무 목말라 합니다. 우리 일주일 교회 딱 나가면요 우리 삶속에서 어땠 우리가 너무 사랑을 목마르듯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너무너무 목마르듯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뭔가 편안하고 싶은 그런 너무 힘들고 불안하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편안할 수 있는 이분을 너무너무 목마르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쓸개탄 포도주라도 막 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편안함 위로 찾다가 오히려 거기에 속았거나 오히려 더 어려워서 고통스러워 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목말로도 목말로도 힘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정말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열리게 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일곱게 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옷도 빼앗깁니다. 이 옷을 빼앗기는 것은 왕의 옷을 빼앗기는 것 홍포를 빼앗기는 것은 보통 왕의 신하들이 반란을 쿨을 일으켜서 그래서 나라를 빼앗고 난 후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나라를 영토를 다 갈라서 빼앗는다는 의미로 옷을 찢어내서 다 나누어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놨던 비즈니스 인생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이 갈라지는 것을 삶의 황혼에서 마지막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던 나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삶들이 너무나 힘든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는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삶을 정말 짊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그것을 받으시고 당신의 그 결과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냐에서 노빼무처럼 들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최고의 길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9절에서 44절을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씀대로 네가 한번 실제로 해보지 일부러 조롱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졌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도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경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라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도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신 이유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지요. 45절 46절 하늘마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빛이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는 비추어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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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당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마귀에 쏟아서 우상순비하고 나의 쾌락과 나의 육신을 쫓아가는데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공정하게 완전히 부자비하게 완전히 저주를 퍼부어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이 그 아람어로 시리아말로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냐 우리도 예수님을 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누군가는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고 짊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던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내가 양심상 좀 부담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버릴 때 그때 받아야 될 모든 버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퍼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던 나의 아들아 기다렸던 나의 딸아 하나님께서 두 번을 벌려 환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성경에 우리 읽었듯이 참 50일째로 보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돼 있지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중간에 있던 커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자마자 이제는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막혀있던 휘장을 찢어버리고 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That's why as soon as Jesus died God tore that curtain saying that now you can meet me.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자유자유 여러분은 죄가 없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워낙 인테그리티가 있으셔서 복사님 제가 이번 주에 내가 나의 이런 이런 것 생각해볼 때 주님을 만나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십니까? And are there any people who may have more integrity so they think that because of all my sins I can't meet God today? Are there any people who are burdened by coming into church because people of the world call them hypocrites? 우리는 체질상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일관성이 없게 행동할 만큼 우리는 때로는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모든 저주를 예수 글속에 다 퍼부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십작으로 말미암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연약함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Christ wants to meet you. 이것이 사실은 십자가의 진짜 의미입니다. That is the true meaning of the cross. 사실 복잡하고 이 많은 것을 언제 다 기억하겠습니까? So how can you remember all these complicated things?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면서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파워포인트에 같이 화면에 나와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다 갚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여러분 정말 졸지 마시고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한 마음 나의 모든 연약함 주님께 드립니다. 다 받으신 주님께 나갑니다.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생기고 고민하더라도 그 일 이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글소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글소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이루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꽤 길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으로 한다면 다 이루었다 입니다. 다 이루었다 에 절대로 예외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께서 예배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 이루신 이 십자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왔습니다. 썸미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썸미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점점 훌륭하고 점점 성공한 사람으로 만드시겠지만 그런 자격을 가지고 와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다 이루었다 라고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고 입원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교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교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교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신 주 예수 이것을 믿는 자들의 마음과 발걸음 과 삶 머리 위에 이를 믿는 그 믿는 시간 시간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글자막 by